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으라고요? 이거 말씀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손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못 쓰셨어요? 아니 무당이니까 다 있죠! 미치겠다 나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이거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작년에 동생 그랬을 때 몇 군데 진짜 두 군데 가봤거든요 세 군데! 세 군데 가봤는데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일은 알더라고요! 미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은 찐! 감사합니다! 찐보살! 누구말로 치면 찐보살! 소문 좀 많이 내셔요! 진짜 찐! 용군TV 소문 많이 내라고! 용군TV 이거 신청 많이 하시고 선생님! 찐입니다! 진짜 찐입니다! 이거 진짜! 이건 다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오세요! 소리당 오세요! 소리당 오세요! 소리당 오세요! 소리당 오세요! 그죠! 병자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제시제자 성수장훈님과 하회받으셨다! 근데 선생님 이런데 잘 안 다녀보셨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지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우리네처럼 이런 제자의 가물이 맞으시고 제자의 사주는 맞으세요! 근데 이게 정작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판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뭐 내가 가정이 있으시고 자손이 있으시고 그거는 저기서 아까 수다 떨면서 이게 얼추 제가 주워들은 게 있는데 난 내 할 일 바빴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내가 참 살아온 역사와 과거를 본다 치면 굉장히 힘드셨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입을 옷이 없어 힘든 사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없어 힘든 사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돈이 없어 힘든 사주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본디 굉장히 외로워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질문해도 되나요? 일단 좀 들으세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선생님은요 미우나 고우나 내 서방 내 자식이 되게 소중하지 않으세요? 제가 안 소중하다고요? 소중하지 않냐고요 내 가족이 아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심이라 그래요 그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내 기분 때문에 울상 짓진 않을까 내 기분 때문에 같이 처지진 않을까 나는 혼자 늘 화이팅해야 되고 나는 혼자 늘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비춰야 되는게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내 속연 내 속에 있는 나의 그거 근데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여자에요 나도 지쳐 나도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도 나의 이 겉모습만 보고 내 속에서 내가 아둥바둥 거리는 건 그 누구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죠 참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오면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비춰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나는 분명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상하게 겉도는 느낌이 돌까 왜 이상하게 자꾸만 이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 붕 뜨는 그러한 기분들이 굉장히 나를 많이 감싸고 도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도 내가 사람의 촉 여자의 직감 만만히 빠른 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제가 공수천문을 내려볼게요 이게 대주님이 지금 대주님의 본 사주를 놓고 보면은 원래는 되게 뭐든지 등한시하는 사람이에요 대주가 누구죠? 남편 우리 신랑 사주가 제가 누웠나요? 저는 원래 사주 철학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애 놀이를 저는 안 받아요 선생님 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저는 신점을 보는 것도 아니라 네 근데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대주님은 원래는 대주님은 내가 모든 걸 되게 등한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천둥 벌거숭이 같은 면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은 사람이 바뀐 형국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대주님의 본 사주를 놓고 보면 원래 되게 한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앉아있는게 아니라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영맛살이 있는 사람인지라 조금은 팔도를 유랑을 해야되는 분의 사주 근데 선생님을 만나서 안정이 됐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안정이 되려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재작년이라 그래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19년 18년도 18년도 10월 11월 넘어오면서 가을 고비 넘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두 분 사이가 많이 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 그니까 동생을 동생이 주말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조선시대 남자거든요 근데 주말에 동생이 말도 없이 외박하고 이런거고 용납이 안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동생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는거에요 내가 이 말을 왜 선생님한테 했는지 알겠다 내 남편이랑 선생님이랑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계속 이렇게 나왔네요 말이 대주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서로가 각기 색이 달라요 내 남편이랑 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많이 굽어줬어요 또 대주님 딴에도 자기도 많이 굽어줬어요 맞아요 서로 그래야지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 아버지와 내 남동생을 놓고 봤을때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을 놓고 봤을때 서로가 둘 다 너무 자기가 잘났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구술해라 비방을 해라 신들의 싸움이다 조상의 싸움이다 막 이렇게 말들 많이 할거에요 아니요 저스트 성격이에요 둘 다 타고나신 성격이세요 제 numki 때문에 그런거에요 네 왜 자тора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버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주관을 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내 동생 같은 경우는 요즘 사람이에요 요즘에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 하나가 좀 양보를 해야 돼요. 흔히 말해 아빠 눈에는 내 딸내미가 짧은 치마 입는 게 싫어. 그럼 아빠 앞에서는 조금은 나팔치마 입어주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아빠가 분명히 밤에 연락 안 오고 외박하고 싫어해. 그럼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아빠 잠이 또 나가면 돼. 근데 그게 안 돼.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버지 또 한 번 해요. 아 그래 요즘 시대가 시대니까 뭐. 이 마음을 좀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서로 파고난 고집. 직선. 선생님이랑 남편분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삐그덕삐그덕삐그덕거리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굴러가기 나름이에요. 근데 두 분은 답이 없어요. 동생이 자살 시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빠가 지금 참고 있어요. 굉장히 참고 있거든요. 혹시나 애가 자살할까 봐. 이제 혹시 우리 동생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 액산하고 술사나온수는 없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다 깨놓고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우리 동생이 말이 터졌어요. 말이 터져가지고 정을 봐주는거에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는다고 결국 했어요. 우와 표정. 벌써 알고 계시는 표정. 우리 동생이 신내림을 했어요. 친척들. 우리 박씨. 제가 박씨거든요. 박씨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신내림한다고 다 모아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동생이 막 판 불려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거에요. 신엄마는 그 신내림꽃하기 전에 산신에 가서 빌었단 말이에요. 제가 차고 태아다 주고 제가 처음부터 다 받거든요. 산신에 빌고 할 때는 누군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쪽에 절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가 보이노? 신엄마가 딱 그러면 우리 동생이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옳지.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신내림 날짜 국수 이 바다가 날짜 좋은 날 받아가지고 갔는데 막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는거에요. 뛰어라고 신엄마가 일을 해주고 부채로 밑에를 바람을 불어주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때 결론이 난게 세존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세존단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모셔가지고 지금 농위에 모셔놨거든요. 결국 신은 법당 차린다고 방에 글문 이거 하고 단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짜가지고 방에도 재갖고 다 짜고 다 집에 들러났다니깐요. 선생님 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요?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선생님네도 신주 좀 많지만 막상 판 벌리면 못하는 집이다. 저는 상담 스타일이 좀 아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놀랐어요. 제가 생전 이런 데 안 다니다가 동생이 이게 말이 터지니까 교회도 다녀보고 종교에도 의지를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이게 옳은 참신들이 그렇게 내려온 거면 제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허주 잡신도 신이라고 말문이 터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내려가는 거 허튼신 허주도 저문 봐요. 우리 무당들 웃음소리로 허주도 3년은 불린다 그래요. 또 끝이 맞다 하더라고요. 뒤가 말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 10년 차가 너무 중경 무당이에요. 나이는 좀 어려도 1집부터 저도 입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선생님네 집은 이 조상의 환란도 아니고 신의 환란도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내가 애진작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간의 티격태격이 있고 이게 선생님들도 신줄이 있다 보니 신이 잠깐 참신이든 참신이든 허주든 잠깐 발동이 걸린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아니요. 오히려 모시면 더 뒤집어지는 신을 모시면요. 세존단지는 괜찮습니까? 세존단지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세존단지는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세존단지도 모시는 사람이 있고 모셔야 될 때가 있고 시기와 절기와 때를 맞춰서 모시는 게 세존단지지 주구장창 내림고 질렀어 무당이 근데 18무당이 안 됐어. 그것도 하고서 니 세운찬을 돌려. 이게 아니라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못 뵀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 역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돈 그걸로 이렇게 점을 보고 쌀로 이렇게 점을 조금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잘 모르니까 아 증조 할머니의 그 신기가 오셔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런가 그리고 우리 동생은 귀문이 열려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삼촌이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겨울에 막 실리는 거예요. 삼촌이 삼촌이 봄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됐는데 봄에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신려서 삼촌이 삼촌만 알고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고 이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데 가면 종교도 안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찾을 수 종교의 의지 보고 부모가 이렇게 빌어도 보고 제가 가족이 이렇게 단합해서 시작해서 동생을 이렇게 안고 살라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만 방법을 다 써도.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점집이고 잘못됐어요. 행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귀문이 열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문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의 문.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애기들 낳았을 때 보면 머리에 대천문이 있고 소천문이 있다고 그러죠. 애기 길러보서 아시죠? 그러한 식으로 무당도 열려야 되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귀문은 말 그대로 정말 귀신만 왔다 왔다 하는 문. 우리 동생이 등에 밝은 빛이 있다 했어요. 구멍이 등에 그랬어요. 이거는요 선생님 정말 어디가 됐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어디가 됐든 제발 가서 동생 구춤 다시 해주세요. 정말 오리지널로 신을 다룰 줄 알고 조상을 다룰 줄 아는 무당을 찾아서 제발 좀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세준단지 모실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왜요? 왜요? 세준단지를 모시면 없애면 그만이에요. 모셔놓고 나서 집이 편해졌어? 아니야. 아빠는 아빠대로 더 몸이 안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동생은 동생대로 더 난리 부려서 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세준단지 그때 모셔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동생 신내림 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림에서 안 됐어. 그러니까 네 단지라도 모셔. 무당들의 잘못된 습관. 난 그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깠었고 그렇다 보니 나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었고 나 주기로 온대부단들이 왜 세준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고 난 사실 그대로 말을 했거든. 내가 배운 예법 그대로. 저는 이거 이런 쪽에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때 너무 절박한 신청으로 이 용근 선생님한테 신청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 우리 신드림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첫 애기를 사산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도를. 근데 제가 신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샀어요. 방울도. 그러니까 이 집안이 신 가물은 맞아. 제작 가물은 맞는데 막상 판이 벌리면 못 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신이 받고 싶다. 죽겠더라. 나는 이게 웃긴 게 요즘 유튜브 보면요. 난 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 뭐 신 테스트 다 뭐다 뭐다 이지랄들 많이 해요. 예법 그게 없어요. 신 테스트 어딨어. 신 어떻게 테스트를 해. 근데 이 앉은 점상 에서 너는 불릴 거야. 못 불릴 거야. 너네는 옳은 신 이야. 받은 신 이야. 넌 받아서 잘 불려. 못 불려. 이게 나와야 무당 인데 왜 다들 그러냐. 손님들도 감아보면 선생님뿐만이 아니에요. 다 감아보아. 다 제가 뭐 500주고 신 테스트를 했어요. 뭐 어디 700주고 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받으래요. 아니 그럼 그게 그냥 내린 구슬 하면 되지. 뭘 테스트를 해. 신 이 좌 높고 우는 신 어떻게 테스트를 해.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도 신 감아보면 맞아요. 근데 받을 집이 아니야. 모실 집이 아니라니까. 신 신 누구나 가다 있어요. 근데 이 신을 받아서 집안이 편안해지고 이 신을 모시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이거를 사업으로 돌리듯 뭘로 돌려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집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신을 누를 수는 없어요. 난 눌룬 꾸니 나 눌룬 굿 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손님의 신도 신 야 근데 그걸 어떻게 눌러 신 을 좌 정 선생님네 후자 신을 굳이 모실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네도 신 가물은 맞지만 오히려 판이 벌어지면 못하는 집이에요. 신을 좌정시키고 가셔야 돼요. 좌정이 뭐예요? 신을 좌정을 시킨다? 달래 달래서 제자리에 앉혀드려서 빌고 빌고 가야 되는 게 선생님네 박씨 가정. 그래서 세종단지를 모신 거 아닌가요? 세종단지를 모시는 것 자체가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세종단지 안에 뭐 또 증조할머니를 넣어놓았을 거 아냐. 웃긴 게 그러면 신을 모시는 거랑 뭐가 다른데. 왜 배고픈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두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단지를 없애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 집은. 또 다른 세종단지의 피해자가 선생님네 집. 왜냐. 세종단지를 시기적절하게 내 48자에 맞게 옳은 날 바른시에 잘 모셨으면 오히려 집은 더 윤택해져요. 근데 지금 그 집은 윤택해지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도 더 아프고 동생은 더 지랄라고. 나는 동당들이 신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꼴배기 싫거든.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내에는 조치는 필요해요. 어떤 조치요? 빨리 세종단지를 없애고 동생 흔히 말해 나는 퇴마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퇴마라기보다는 조상한테 감돈 알기 쉽게 퇴마라고만 그냥 알고 계세요. 내가 배운 예법 그들의 말을 통하면 이 조상이 동생한테 감겨 있어요. 빙이는 아니에요. 빙이는 되게 힘들어. 이 조상한테 감겨있는 조상들을 잘 달래서 극락세로 올리고 올릴 분들은 그 다음에 이 동생한테 이 박씨가 중에 있는 신들을 다 하나하나 훑어봐서 정말 옳은 신은 좌정을 시켜서 앉혀드리고 허튼 신들은 싹 다 내보내는 거 흔히 말해 잘 청소가 필요해요. 이 집은 그러면 저나 저희 동생이나 이런 뭐 무속인 팔자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애 진작에 제가 판불로 주면 못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동생한테도 일어났던 일이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보는 게 신 사업 연애 그러니까 나는 애동 때부터 제자가 많았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 나는 당연히 밀어내지. 근데 애동이 나한테 선생들도 물어봐. 나한테 무슨 신이 오지 않았냐?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신이 왔어요. 모닥마다 자기가 특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잘 보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떨까요? 빨리 없애세요. 세존단지를 그게 답이에요. 지금 제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당연히 혼란스럽죠. 근데 선생님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굿도 해본 무당한테 굿도 할주하는 무당한테 맡기시는 게 맞아요. 신도 못 봐. 조상도 못 봐. 그건 무당이 아니거든. 점쟁이 거든요. 근데 그런 점쟁이들 한테 굿을 맡겨 저도 안 되지 당연히. 똑같아요. 선생님 돌팔이 한테 수술 맡길래 정식 전문의 한테 수술 맡길래 근데 더 나가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력이 많고 해본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쌍꺼풀 수술 맡길래요. 생초 자한테 맡길래요. 완성도는 당연히 달라요. 제가 외출을 하고 족발 신랑이랑 야심 먹을 거라고 있는데 길 가시던 어떤 분이 남자분이 좀 50대 60대 계시는 그냥 일반 사람 같은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아들을 차라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차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 전에 세종단지 모셨다 깼나 다시 모셨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모셨다 하는 사람이 두 2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런데 선생님 나는 그분을 모호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길거리 건립점 이라 그래요. 우리들 말로 치면 나는 그렇게 건립점 보는 무당 은 무당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는 무당이 아니래요. 평상복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아저씨. 무당도 평상시에는 평상복 입고 있어요. 선생님. 나도 법당이 없대요. 제 연락처라도 가르쳐달라 했거든요. 세존단지 모시고도 제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주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허주도 3년은 불려요. 허주도 저문봐요. 정식 라이센스 내가 이런 말 할 땐 이유가 있다니까 정식 라이센스 없는데 왜 의사 돌팔이냐 고. 의사가 아니야 선생님 그거. 그럼 아들은 안 팔아도 되네요. 아들 파는 건 나중 문제 근데 그분이 착각을 하신 게 그거 에요. 선생님 세존단지를 모셔서 선생님은 출가 외인인 거라. 출가 외인 맞아요. 근데 왜 그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는 지식이 동원이 돼서 본 거는 맞는데 이 정식적인 절차는 모르는 거지. 흔히 말해 쌍꺼풀 쬐서 붙이면 그만 야 그거는 알아 사람들이 다. 근데 어떻게 피부 표피를 얼마만큼 뛰면 정교한 작업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휴 아버지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아버지 건강은 요. 선생님 지금 썩 그렇게 내 본 기운을 놓고 봤을 때 나쁜 기운은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저는 사람이 아픈 게 있으면 이 사람 모양 에서 아픈 부위가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시커멓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이빈 있네요. 네. 이게 노안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좀 조심하면 될까요? 아버지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배 밑 쪽으로 해서 조금 어둑어둑 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아버지가 발목 하체 이런 쪽이 조금 어둑어둑 해요. 그쪽으로 조금 질병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선생님들 박시 집안 자체가 혈관이 너무 아버지가 그런 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머 선생님 진짜 용하십니다. 저도 부정맥 때문에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아버지도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고 계시고 우리 삼촌도 박시니까 심장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체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거기에 나쁜 기운까지 내 옆에 같이 있으니 이게 더 오히려 정말 플라시보가 나서 건강해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로우의 기율 다운이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세종사 할머니 때문에 거기에 솔직히 할머니가 안 계셔야지. 그럼 누가 있었나요? 몰라 까봐야 알지. 그런데 난 왜 남자가 앉아 있다고 그래. 참 웃긴 그런데 그 남자가 선생님네 본 집에 사람이 아니에요. 성다르고 본다른 그냥 아는 사람이 껴있는 꼴? 선생님네 집에 옛날에 머슴 두고 살았어요? 맞죠? 머슴이 주인 행사하고 앉아있는 꼴이야. 미쳤나 이게 그렇다고 아무 데나 깨면 안 될 거 아니예요. 또 의식을 해야 굿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 좀 하시라고 제발. 나는 모든 팁을 다 드렸어. 만약에 거기에 정말 그런 분이 내가 머슴 이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내가 머슴 이란 말도 안 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여주는 건 그래요. 저한테 칠성줄이 감겨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줄이 있다고. 신줄이 있단 말에 별 별 별 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우리 막둥이가 남잔데 스물 일곱 이거든요. 근데 지금 밀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토마토 농사 그거 좀 어떻게 될까요? 퀴즈를 왕창 내 가지고 지금 근데 어느 동생분을 모셔야 돼요. 우리 애기를 봐야 되구나. 빨리 그 멋은 몰아냅시다. 나는 그게 맞다고 해요. 남자? 우리 저희 큰아버지는 아니에요. 젊을 때 객사하셨는데.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박씨 아니에요. 저희 동생이 퇴화를 했는데 밤에 이렇게 밤에 여자랑 남자랑 성관경 귀접 귀접 그게 성관계지.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신내림 할 때 그거 뺀다고 쎈 지랄을 했거든요. 이런 걸 해도 되나 방송에서? 해도 돼요. 괜찮아. 어제 삐처리 해줄 거야. 나도 욕 많이 했어. 알아서 삐처리 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쎄니까 귀가 저는 이제 좀 쎄다고 생각했던 했던지 무당 선생님들이 저만 남아있고 엄마 아빠 우리 막내 동생 다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귀접한 그 남자를 뺐는데 바라지 먹고 고춧가루를 빼기고 그건 안 했어요. 그건 안 하고 바나나 두 개를 들고 오더니 내 꽃이 크지? 빼라면서 막 근데 그 사람이 제 꼬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당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 우는 표정이 사람이 얼굴이 다른데 그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래 결국 상관계를 하고 갔거든요.